오늘 말씀은 10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연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민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두려움과 설레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주제가 떨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떨림과 설렘 이 두 가지 단어를 합해서 떨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입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여 느끼는 두려움 그 떨림과 설레임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나타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어떤 두려움과 설레임이라는 것은 같은 감정이라고 느껴질 만큼 비슷합니다 혹은 같은 감정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설레임은 전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다가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무서운 상황에 벗어나지 못하는 꿈이라면 그 꿈에서 깨었을 때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꿈이 다음 날 로또에 당첨될 길몽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이 가득할 것입니다 즉 미래 혹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잘 안 될 거야 나는 불가능해 나는 실패할 거야 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설레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든 혹은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10편 16편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즉 주님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곧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가지 화려하고 잘나 보이는 신들 우상들 재물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 심지어 찬양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여우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여우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우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득이, 내 재산이, 그리고 내 노력의 결과물들이 내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둠으로써 내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강력히 하나님께 신뢰함을 고백하는 이 시의 저자에게 아주 당연하게 당연하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이런 저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법합니다 혹은 이 저자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느끼고 체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편, 16편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의 모든 구절이 내게 하나님은 그저 주인이십니다 난 그 주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와 고백만 반복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구했더니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신뢰하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고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주님을 믿노라 라는 고백뿐입니다 이는 1절 이 시의 시작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피하겠노라라고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모른 채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이미 그러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고 이미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함 자체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모든 것의 가치에 따라 값을 매기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명 또한 값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조차도 때로는 어떤 보상과 증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값어치가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갓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16편의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즉 내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내게 어떤 기적과 이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한 자에게는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는 두려움, 어떠한 걱정, 염려를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설레이기만 합니다 앞으로 인생이 주와 함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더욱더 설레이기만 합니다 주를 신뢰하여 죽게 피하기로 다짐하였더니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 중에 한 5개월째 되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아이를 둔 엄마가 나옵니다 이 5개월째 아이의 심장 이식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그리고 아이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엄마는 결국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이 5개월간의 과정을 쭉 함께해온 그 담당 교수가 심장 기증자가 꼭 나올 것이라고 심장 이식 수술을 자기가 잘해서 아이가 꼭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당부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심장 기증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수술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담당 의사의 담당 교수의 이 확신에 찬 말이 고통을 겪는 엄마에게 있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희망의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이 설레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참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전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설레임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수표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참 믿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김진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치지 않는 믿음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청지기로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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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